반갑습니다. 여기가 아닙니까? 여기가 VR 하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VR. VR. V.R. 썸네일 맞춰? V.R. 썸네일. 나를 사이에 두고 하지 말아줄래? 네. 당신은 콜해, K. 저희가 여기서 VR 하는 건가요, 그러면? 팀은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캐릭축키 합니까? 캐릭축키? 팀 가리기 하네. 하긴 그냥 하면 재미없겠죠. 캐릭축키 하고 싶은데. 두 팀 정하는 방법은? VR에 맞습니다. B팀, R팀. 그러면 B형이랑 아는 형이 딱 이거를 뽑으려고. 일단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게 유리하겠지. 아니 솔직히 VR은 누가 잘하고 모르겠는데. 첫 번째 그대인 원킥은 누구예요? 저랑 제 경험 걸고 봐야 돼요. 저 오늘 딱 원할지 지금 딱 짐작 갔어요. 가위 가입. 가위 가입. 가위 가입. 그렇지. 그렇지. 이거 가위 가위보가 사실이고. 아, 이게 멤버인가요? 네. 아, 그럼 랜덤이네. 바로 계속 데려가자. 이게 딱 슈가형이야, 이거. 맞아. 가위 가위보! 오, 정하십시오. 그 다음 또 제가 여기. 안 내면 진고 가위보! 가위보! 나 뭔가 오늘, 나 뭔가 남준이 팀일 것 같아. 나도 뭔가 남준이 팀일 것 같아. 뭔가 이 호비랑 지민이. 자, 안 내면 진고 가위보! 게임보단 불량입니까? 지민씨. 네? 이리로 오시죠. 자, 이제. 자, 수강 지민이요. 마지막 특판을 통해서 이기신 분이 3명이 갈지, 4명이 갈지 정하셔서. 두 팀으로 나눈 거구나. 자, 이거 석진이 형 아니면 정국이가 나가있을 건데. 자, 마지막. 안 내면 진고 가위 가위 보! 오케이. 석진이 형 아니면 정국인데. 제이홉 적혀있는 거 아니야? 정국인 것 같습니다. 4명. 아, 4명 할 거예요, 3명 할 거예요. 어, 아니요? 어? 잠시만. 어? 아니, 그건 네가 선택해야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의 게임을 3명에서 할지, 4명에서 할지. 아, 저는 안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었죠? 적은 사람. 자, 이제 팀원들 발표해 주세요. 자, 한 명씩 한 명씩 해보자. 자, R팀부터 가시죠. R팀 한 명. 우리 팀부터 가자. 네, R팀. 과연 누구일 것인가? 떨어졌어, 이거. 아, 좋아, 좋아. 이거 조절하네, 떨어졌어. 이 승인 사람 게임 안 될 거 같아. 제이홉. 아, 내가 봐. 형, 우리 남짓일 것 같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케이지 다 떨어진 거 아니야? 지금 케이지 다 놓쳤어, 지금. 형. 이 형, 기대가 되는 그. 자, 다음 B팀. 이 형, 이 형 우리 둘 다 뽑았어요, 그제. 내가 그런 거 안 됐잖아. 비건. 집. 오, 집이 거꾸로야. 약간 분량이 뭔가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야. 자, 다음 타면. 슈우야. 아, 못 참아. 사이퍼인가요? 야, 나 진짜 못했겠다. 네, 랩. 랩. 자, 랩. 진이 형이 VR을 해가지고. 진이 형, 진이 형이. 동시에 가야지, 동시에 가야지. 자, 하나, 둘, 셋. 정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이게 웃깁니다. 야, 이게 웃깁니다. 형, 형 라인네, 마 라인네. 야, 이거 YV자 5V 아니야? 아, 너무 기뻐다. 심지어 허비 형이 랩맨 형보다 형이. 이걸 대기? 예. 정말 독창한 조합이 다시 한 번. 자, 이제 팀이 정해졌으니. 게임 설명 전 대신 분을 먼저. 아, 작성을 하고. 아, 할 것 같은 건 대기 비자. 자, 됐다. 빼주기 그거 무슨 거야? 클래식 같은 거예요, 약간. 그럼 대기 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딱 맛있어 맛있어 이샤 오늘 택배팀에게는 벌칙이 주어질 예정인데요 어떤 벌칙인지는 마지막에 아 머스킹만 아니면 엔진 모르겠지만 아 이제 일어야 재밌지 다음 불가? 대신 표까지도 홈프 작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가 오픈 게임을 드러비에 앞서 맛보기 VR를 준비했습니다 맛보기 VR 개, 개, 개? 맞은 게 VR? 아 그래요? 워핑 안 좋아 머핑 줍기 아니야? 하는 곳으로 가시죠 가시죠 자 하나 둘 셋 자 지금 슈가 형 앉았는데요? 슈가 형 혼자 남아있어 그럼 슈가 형 혼자 여기 남아있고 우린 나가자 자 가자 오케이 슈가 형 형 자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형은 좋아하잖아 거기 야 이런 데 있으니까 저 제대로 느끼겠다 이게 막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 보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아 아따 이거 뭐야 이거 아따 이거 미안하 이거 형 형 머리 보고 머리 멋있어요 지금 머리 뭐 하세요 머리에 하트가 하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지금 형 형 지금 멋있어 이거 안 좋게 한 번 야 이 시비야가 어디야 이게 하하하하하하 야 왜 뭘 왜 이렇게 해놔잖아 비용이 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비용이 앞으로 좀 해줘야지 가리 시작합니다 자 가자 가자 시작한대요 시작한대요 야 출발해 출발해 어떻게 가는데? 야 야 고우 야 시작했다 퍼 perd з flipped 야 뭐야 야 야 야 야 뭐야 뭐야 야 주 혼자 가야 왜 야 이거 어디 가는 거야 Winter 너 왜 안 가요 나를 어떻게 해 어떻게 해냈 어떻게 하거든 야 야 야 나한 거 안 움직여 여태 우른 하세요 내가 오류! 내가 움직이면 아예, 야 혼자 움직여, 야! 야, 얘네 제정신이 아니잖아, 왜 여기서 데이트 몰치고! 야, 지민아, 넌 재밌게 해! 짜아! 오, 진짜 깜짝이야! 뭐야, 여기도? 우와, 짠! 지민아, 어때? 아니, 나 멀미할 것 같은데? 짜이씨! 야, 보드로 저게 가능하다고? 아, 나 진짜 턴할 것 같아, 지금. 야, 근데 여기서 볼 땐 되게 못 써보인다. 여러분, 저처럼 벌미 있으신 분들은 치네요? 토할 것 같아. 아, 그래요?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아, 진짜? 우와, 아, 재밌겠다! 우와, 지친 거 진짜! 우와! 되게, 되게 웃기다. 되게 웃기지 않나요? 우와, 깜짝이야! 우와, 씨! 아, 이거 어느 정도인 거야? 오우! 이거 좀, 이거 월비 한다. 아, 진짜? 우와! 아, 나 또 브이 할게, 빨리 하고 월비 했었어. 자, 정국이 맛보기 한 번 더 하자! 오케이, 가자! 우와, 잠시만. 오오오오오! 이거 너무 좋은데? 야, 호러블이 지금 한 게 아니야. 어지러워. 아, 진짜? 근데 얘가 좀 심한 거예요, 월비가? 아니에요, 형이 심한 거예요. 나 모르겠어, 나 하나 토할 수 있지. 스케치볼 형은 딴 거 해야 돼. 다섯 토할 수 있는데? 야, 토하면 좋은 그림자 나오겠다, 야. 레츠 고! 형, 어디요? 야, 왜 내가 안에 써있냐. 뭐야, 이거? 형, 이제 날아가서요. 바람보다 좀 더 좋아요. 형, 이제 날아가는다. 형, 날아가요! 날아가! 날아갔어! 뭐야, 뭐야, 뭐야? 내가 주방 가. 쟤가! 이게 너무 안 움직여. 암 움직여. 안 움직여서, 이 정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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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향야, 내가 움직여야 해. 내가 안 움직여. 왜, 왜 네가 움직이려고 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하는 거 같아! 아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야, 자동으로 움직인 거지? 야, 너 VR을 진정으로 죽일 줄 아는 사람이야, 얘는! 너무 재밌다! 재밌어? 어, 완전 재밌어! 잘했어, 끝났어요! 나 끝난 거야? 대신 제가... 대신 제가 효과학으로 형을... 여러분들 이거 멀미합니다! 진짜처럼, 형을! 컷! 아이차! 야, 보호인 진짜 즐긴다! 야, 너 들어? 완전 재밌어! 왜, 네가 왜 설레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재밌다! 패션 벌리기! 패션 벌리기! 패션 벌리기! 패션 벌리기! 하이파이브! 어, 너무 재밌다, 야! 자, 한쪽이 고단한 관계로 우리 체험은 딱 제6시까지 하면 어떨까요? 제6시까지만 하네요! 어차피 게임하면서 다 느끼실 텐데! 그렇지! 딱 우리 다 2호수 제6시까지만 딱! 네! 포비가 VR 안 해봤어요! 전, 저희는 해봤거든요, 나머지에서! 야, 진짜 너무 재밌다! 아, 근데 야, 야, 야! 나 진짜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야, 맘만 멀미하는 거 알겠지? 이제 안 해봐도 돼? 형이 너 갈래?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우리 셋은 해봤어! 포비가? 너만 해보면 돼, 이제! 와, 진짜 재밌다! 비나 산 거구나! 내가 보드 못하지만 데뷔 만족할 수 있어! 뭘로 갈 거예요? 보드? 자, 갈게요! 잠깐만, 나 마음이 준비 안 됐어요, 잠깐만! 포바! 자, 갈게요! 포바, 이제 롤러... 포바, 너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될 거야! 오케이, 간다! 포바, 간다! 포바, 주름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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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니요! 오빠, 조심해, 조심해!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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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빠, 조심해! 잘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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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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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빠, 내려간다! 우와, 야, 야, 진짜 갔다! 조심해, 떨어져, 떨어져, 조심해! 또 내려가세요!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야, 왜, 뭐야, 뭐야? 독수리, 독수리! 포바, 오케이, 온라인! 포바, 오케이! 포바, 오케이! 어, 왜 이렇게 왔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오, 똥이 날아간다! 오, 야! 너무 늦네! 오, 야! 오, 야, 크라마스! 오, 야, 진짜 잘했어, 잘했어! 형, 타고 있는 거 아니죠? 오, 잘했어! 응, 형, 같이 타고 있는 거 아닌데, 그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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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위에, 조심해, 비ció, 비ció! 내려와! 불, 조교, 비 Incorporia! 하나, 둘, 셋! 잡아! 와아~~ 야 진정으로 즐긴다 야 목소리 두껍다 이거 앵호새를 널 사랑해주고 있어 그렇지 너무 잘한다 그렇지 옆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탱크하면 좋잖아 와, 예 그만 타도 될 것 같은데 오, 여러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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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됐다 아아 아우, 야 아 대단했어 허비 형은 아 그래요 100점이야 100점 완벽하다 형은 대단해 와 역시 멋있어 와 대박이다 이거 야 이 롤러버스 진짜 타는 것 같아 진짜 타는 것 같아 형 오 기대되는데요? 기대되는데? 잘할 것 같아 뭔가 이게 제일 쉬운 거죠 아 그래? 옆에서 약간 생생하게 괜찮았어? 형 진짜 재밌었어 형 제일 쉬운 거래 아 진짜? 체험을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 바로 1라운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태양이가 태양이 해볼래? 해볼래 우리 또 해야 돼 1라운드 누나야? 해보고 싶어 해 해 해 해 해 하자 하자 데피타이저 너 보드 괜찮았어? 완전 재밌었어 보드가 되게 어두워 아 근데 이게 맛보기라고? 어지럽다는데 됐다 됐다 간다 오 배 HM 간다 아 내가 했던 거네 뭐야 이게 어 뭐야òsh 어 바이크 아 바이크 내가 했던 거야 내가 했던 거야 나도 알려줘 الخ 비영이 즐긴다 지금 춤추는 거 같아 비영 멋있네? 지금 CF가 오는 거 같아 도망진다 지랄아 CF 아니라고 CF요? 비영 표정 입을 왜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바람을 즐기고 싶어 바람을 컨트롤하고 있어 바람의 왕자야 지금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널 윙글프린스라고 부르겠다 태형이, 태형이 봐봐 태형씨 대상 한번 알려줘요 하늘을 날고 싶어? 다처럼 해봐 다 끝났네 야 멋있었어 거의 한 편의 CF였다 진짜 야 태형아 너 짱이었어 너? 너의 조크사체가 데리알의 새로운 장르 저 머리가 더 재밌어 지금 멋있어 또라고 소리가 대박이었어 자 이게 맞배기죠 맞배기 오케이 맞배기 재밌었다 자 오케이 박수 합시다 와 맛보기가 이 정도인데 진짜 게임은 어느 정도인지 살벌합니다 벌써 아 근데 저는 멀미할까 봐 이게 걱정이거든요 게임 문화에 밝지 않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게임은 오버테이크 오버테이크? 오버테이크가 오버테이크를 하면 거꾸로 뒤집힌다는 건가요? 언더테이크는 안 돼 내가 왼쪽에 보이는 오버테이크 오 오케이 레이스 이걸 대전화 하는 거구나 그냥 저번에 허비하고 나랑 자금차 게임 했는데 허비하고 이겼는데 이게 어떻게 아 내가 또 레이서죠 제가 엄청난 레이서입니다 레이크를 즐기는 레이서 저 우승기 쫙 빼고 레이싱 숫장아 네 달릴게요 허비야 운전 좀 합니다 야 왜 나는 안 믿냐 허비형이 지금 운전 좀 합니다 운전 좀 합니다 형 우리 팀이었구나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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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첫 번째 선수 탑승해주세요 첫 번째 선수 B 대 천 코너 아니 홈 코너 B 아 나야? 네 홈 코너 아하 R팀이 왼쪽 저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 정말 엄청난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바로 홍코너는 윈드 프린스 띠 그리고 VR은 온몸으로 즐기는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 아니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바로 코레 진 거의 이 둘의 얼굴만 봐도 재밌겠습니다만 오늘 이 둘의 잘생긴 얼굴은 아쉽게 나오지 않겠습니다 탭 다 스토트 자 오늘은 어떤 분화해질지를 보여줄지 네 둘 다 이종통 이종보통 소유자로서 이종보통 이종보스 네 대한민국 남동을 평균으로 할 수 있죠 네 참고로전 1종입니다 스틱 차로 운전할 수 있죠 운전 운전 좀 하십니까? 스틱은 안 한정으로 됐습니다 네 스틱은 면허 따는 기후로 한번때문으로 스틱은 역시 조이스특이죠 그렇죠 오케이 지금 두 베스트 드라이버가 뭉쳤습니다 여러분 자 자 지금 B형이 손가락을 풀고 있는데요 뭐야 원 자 게임 속으로 레디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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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이 안 나와 출발합니다 디트로에 가스를 놓고 있습니다 뭐야 출발하죠 뭐야 뭐야 미터 차가 만들어진다 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대박이다 네스칸의 블루카 대한민국입니다 나이스 우와 자 B형 위에 보세요 B형 와 내가 더 긴장되는 데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경주마입니다 악셀 바라고 주시고요 예 어 아 진이 형 먼저 선수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자 자 다른 차들이 같이 다니고 있어 자 장애물이 많아요 자 진씨 2등 BC 3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진형 1등 선수로 가고 있어요 진형 1등 진형이 운뚝하면 큰일 납니다 형 안전운전하세요 태형이 형 되게 칭찬만 해 태형이 형 칭찬만 해 태형이 형 잘한다 태형이 형 잘한다 태형이가 1등하겠는데 형 침착해요 형 칭찍해요 진형 침착하면 이길수 있어요 진형이 잡 سے 그렇지 그렇지 진형 흐릇같았어 자 지금 흐릇탔어요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진세 빅스란 .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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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위에 보고 있어요. 야, B형 잘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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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총을 쏴. 아니, 왜 이렇게 총을 쏴? 야, 이제 B형 2등. 자, 3등 지금 어찌 낙지 않네. 아직 1등으로 뺐습니다. 아직 몰라요. 어? 어? 1, 1, 1! 야! 즐기는 자가 이깁니다, 형. 야, 이거는 뭐야! 역시, 형 끝까지 해봐야 하는 거군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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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형! 역시 잘 타는구만 하던. 아아! 이겼어, 이겼어. 아따, 아따. 퇴훈, 퇴훈? 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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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끝나기 한 3,4초 정도 예뻤어요. 적지만 잘 써놨. 자, 이검씨 앉아주세요. 되게 요심했어? 네. 넌 내 뒤만 따라오게 될 거니까 즐겨들라. 헤 꽃인 핸드. 그렇지 그러다 저는 한 손 가겠습니다 한 손 운전 여러분 너 형 스타트 했어요? 어? 스타트 좀 눌렀어요? 뭐 어떡한데? 골라 자 갑니다 예아 오케이 예아 야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해 위에 봐봐 위에 위에 봐봐 코바 위에 코바 위에 봐 위에 장관이다 차관 아닌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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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슈퍼카다 슈퍼카 형 방금 빽 밀어 만진 거예요? 네 밀어 맞춰냅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안전면대 했나요? 우와 달릴 준비네 오케이 갑니다 오 야 제 게임 준비됐어? 어 뭐야 뭘 골라내는 거야 이제 갈 거예요 원래 주먹치기 같은 거 하지 않냐? 살리기 전에 오케이 제 게임 자 렛츠고 대형 왜 쓰고 있어? 코바 인코스를 파고들어 알겠어? 이거 가란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체크해 오케이 체크해 오케이 체크해 체크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대상 대상 대형 지금 뭐 하는 거야? 4등이 뭐야 4등이 오 오 오 오 오 야 호비는 되게 안정적인데? 아니야 아니야 호비가 역전 할 때 어 제 케이 잘하네? 원래 왼쪽자리 앉으면 역전 돼 제이홉 나는 김석진 팀인걸 잊지마 제이홉 김석진 팀인상 인상 제이홉 김석진 팀인상 인상 너무 거짓말 나 아 rok 쩔 옥정 당했어요 야 야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A4 스팟 그렇지! 그렇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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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왜 줬어? 야 장르의 터키야! 나 왜 줬어? 우리가 가족으로 만들어줘 왜냐하면 너는 김석진 팀이 아니거든 JK 역시 운전은 당신에게 안 되는 거고 자 이로써 1라운드는 완벽히 R팀의 승리입니다 R팀의 승리입니다 코레 에디션이 달라 당신들은 코레의 버프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J.O 야 근데 막상막하겠다 진짜 마지막에 형 팀 바꿀려고요 아 그래? 첫번째 1라운드를 R팀이기 시작 1라운드를 해볼까요? 2라운드부터 하실래요? 그걸 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 팀별로 써도 돼요 잠시만 이번에 지민이 형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면 다 이겨 오케이 지민이 오 자신감 2라운드 2라운드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다 들어가는 건데 누구 팀 먼저 할 건지 근데 R팀이 먼저 아니 V팀이 V팀이 먼저 하는 걸로 V팀이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은 케이크 죽기 아 나왔습니다 케이크 죽기 건물 끝에서 케이크 죽기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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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자 여러분 먼저 팀이 V팀 네 자 그러면 우리 게임을 하러 7팀으로 올라가시죠 자 가봅시다 렛츠고 렛츠고 자 첫번째 누구였냐 지민입니다 일단 지민 대 나 슈가 형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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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번 더 한 지민이랑 붙어야 돼 안 그래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자 우리 V팀에 우리 지민군이 시작을 합니다 자 호홍블러 케이크 죽기 자 자신있어요 지민씨 아이 자신있죠 야 이거 걸음을 걸어주냐 그 제자리 걸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소공포증 도시를 구해주세요 하늘에서 자유롭게 몇 층 눌러야 돼? 옥상 지민아 이거 마치 영화에서 보는 한 장면 같은데 지금 엘리비터에 자 들어와 들어와 문이 열린 순강훈절 2분입니다 자 와 열렸어 1분 문 열렸어요 지민씨 열렸어요 지민씨 우와 지민아 2분이야 나 2분 가고 있어요 지금 우와 야 지민아 빨리 빨리 우와 이거 진짜 높다 지민아 잘못탑 떨어진다 지민아 잘못탑 떨어진다 조심해야 돼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똑바로 올라가요 몇 층이야 저기네 이게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아 케이크 케이크 잡아야지 지금 되게 왼쪽으로 가는 거 같아 야 야 우리 팀 아니야 으이씨 야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지민씨 이게 이게 뛰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민씨 지민아 케이크를 잡아야 돼 자기가 뛰어내려고 했어요 야 아니 2분 나간다 2분 나간다 우와 와 이거 재밌는데 지민씨 다시 엘리베이 타고 가야 돼 야 이거 진짜 절대 아니다 이거 환장한 소리가 들린다 자 전부가 뒤에 팀이야 이야 태용아 니 친구야 여러분 한번 꼭 뛰어내려 보세요 때리지 마세요 야 너 알아서 해 아니 이 게임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 게임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을 엘리베이 타고 오셔서 엘리베이 타고 오셔서 두 개를 다 먹어야 돼요 두 개요? 우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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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습니다 야 저 지민아 케이크 두 개 먹어야 되는데 우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내려가 내려가 야 끝났어 야 씨 야 야 야 우와 우아 씨 야 다 먹었는데 야 뭐해 놔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야 돼요 야 이거 뭐야 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야 돼요 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야 돼요 잠시 다시 하세요 이미 지나갔어 다시 해야 돼? 실패죠? 아니 성공했고요 아 성공했고요 자 한 11초 날리워진 것 같죠 오 대박이다 그냥 갖다 놓고 손쉽게 얘기할게요 형 이거 진짜 생생해요 엘리베이터로 갖고 와야돼요 엘리베이터 갖고 오셔서 집어서 갖고 와야돼요 진짜 빨리 가 다 차요 다 차요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올라갑니다 슈가 형이 게임 캐릭터 같다 지금 야 가상 게임 같다 슈가 춤 한번 춰보세요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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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슈가 슈가 이게 1등 형 그 통나무 통나무를 그냥 들면 되거든요 와 진짜 대박이다 케이크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통나무 들면 케이크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좀 더 가야돼 좀 더 가야돼 형 조금 더 가요 좀 더 가요 그렇지 그렇지 형 집어 집어 집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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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야돼 집어야돼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몇 개를 먹은 거야 안 먹었대 안 먹었대 안 먹었어 뭔 소리야 안 먹었다는데 안 먹었대 안 먹었대 안 먹었대 안 먹었대 안 먹었대 안 먹었대 형 빨리 눌러요 빨리 눌러요 형 다 안 집고 두 개만 집어야 된대요 아니 다 안 집고 두 개면 어떻게 집어 아까 그러면 지금 두 개만 집지 않았어 두 개만 집어 지금 두 개만 집었다고 아 두 개만 집어 두 개만 집어 아 두 개만 어떻게 집어 야 야야야야 하나 더 먹어야죠 아니 하나 더 먹어야죠 진짜 없어 근데 내려갔다 와야 돼 점프해야 돼 먼저 할 게요 오케이 아 이거 소리가 안 나는데 와구와구 아 윙이 형은 못 떨어져봐는데 형 한번 떨어져봐요 예아 거의 벽이잖아요 여기 이거 아프니까 야 너 벽 바로 앞까지 돌진했다 야 형 코 박을 보드 다음번 다음 누구야 B 형 B 형 나야 나 긴장 понимаю B 형 이번파를 이겨야 되지 않겠나 well 너 이번투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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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약간 토할 거 같아 높아가지고 왜 형 다 토할 거 같은데 너도 되게 예민하군 나도 토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류를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아까부터 얘네 둘만 토할 것 같아. 맛보기 한 번 해볼래? 맛보기 한 번 해볼래? 맛보기가 어딨어? 우리 갈, 갈, 갈. 야 여기로 다시야. 여유 있어요. 2승 차요. 도착했다. 왔다 다 왔다. 뭐야? 하나. 둘 다 왔다 왔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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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두 개만. 뭐야 이게? 어떻게 지는 거야? 한 번도 저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B형. CF 같아 지금? 언제 해봤어? B형으로 또 왔어 이거. 뭘 하든 한 번이야. 야 B형 무슨 애. 와 태형이 멋있다. 와 끝난 거야? 태형이? 어 끝났어. 됐어. 다음 사람. 와. 누구야?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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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독특하다. 야 진짜 이거. 진짜 다시 봤어요 형. 상상도. 상상도 없었고. 많이 많이 해봤죠 형. 형아. 형아 좀 멋있어. 아 예 해봤구나. 이거 이거. 이거 집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야 잠깐만. 뭐야 뭐야. 어 형 잠깐만. 눈이. 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어 잠깐만 형. 눈이 뿌얗다.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뿌얗쳐? 이거 뭐야. 불안한데? 아 예. 아 예. 야, 나를 왜 죽여? 나야, 나야, 나라고, 나라고! 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야, 뭐야, 뭐야? 오, 미안해! 야, 이거는 진짜 인정이야, 이거는.